자 이번에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경기 아까 경기가 이제 공식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맞나? 네 경기지? 다섯 번째 경기 5경기 공식 기록되는 5경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 봐줄 거예요 지난번 아까까지는 제가 좀 솔직히 오늘은 좀 적당히 했어요 너무 막 금요일에 너무 잘하며 너무 잘하며 아 이거 어차피 가로드가 맨날 이기는 판인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참여를 덜 할까봐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조금 조절했거든요 지금부터는 제대로 할 거예요 일단 저스트 임팩트를 보세요 남들과 다른 저스트 임팩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비거리는 내가 밀렸네 그냥 어으 저 안경 쓴 수염아저씨 비거리 잘 나온다 젊니라 쉬 쫄었죠 뚫었죠? 인사님의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온다고요? 아닌데 진짜 임기사님 결국 그 캐릭 꺼내신 겁니까? 심리적 안정이 되는 그 캐릭? 근데 지금 파치셨네요? 끄내자마자 파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가? 좋은 현상입니다 에렌님 오늘은 코만도스 클리어 하셨습니까? 잠깐 보다가 안 봤는데 오늘은 화이팅 하셨나요? 두 번째라서 여기는 아무래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알피나 같은 경우는 2단 폴르 2단 폴르 2단 폴르 2단 폴르 2단 폴르 2단 폴르 아 그래요? 아.. 와 근데 진짜 잘 붙인다 오.. 체크무늬.. 체크무늬 아저씨도 잘 치네 오케이 오 시고라제님도 잘 붙였어 이번에 아.. 푸피님 0.0매자.. 뭡니까? 코앞에서 섰는거니까? 아 공동이네요 공동 어 공동이네요 포인트 같네요 이거 이제 나중에 계속 대회가 진행되면 캐릭터 보는 맛도 있을거에요 막 캐릭터 이상한거 준비해올 때도 있고 멋있는 캐릭터 준비할때도 있고 본인만의 임팩트 있는 저.. 저.. 인기사님처럼 저렇게나 하기 싫어요 흐흐흫 저렇게나 하기 싫어요 흐흐흫 아 비거리가 잘못 쳤다 잘못 쳤다 어우 진짜 비거리 잘 나온다 그렇지 투혼을 가야돼 투혼을 가야돼 아 완전 잘 붙었어 아.. 그만 좀 부르지냐 흐흫 퐃ois 빙찘 아 진짜 아 내꺼 안보이잖아요 좀 비켜봐요 힝 아 씨 아 내꺼 들어간줄 알았네 아 안보이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가리시면 사이드빨리 치는게 이런 갱셀같애 와 닷채치니까 갱셀같애 어 뭐야 이번 이글 왜이래 많이 치워졌지? 와 이글하니까 전부 다 나오나 와 다 이글이 나와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와 이글 4명 쳤어 이글을 와 24야드 치빈 뭐야 이거 버디 못한게 아닌데 버디가 거인컵이라가지고 잘 나온다 진짜 이거 토네이도에서 한번 붙었으면 진짜 울고 울어 진짜 운빨싸움이 그죠 토네이도였으면 운빨싸움이야 진짜 한번 걸리느냐 안걸리느냐 다 똑같은데 가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밀어쳤어 이거 똑같애 전부 다 앞에주고 밀어쳤어 아니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 나이스 나이스 아 손님이네요 아 왜 점프해서 넘어가는거야 아 이걸 또 포기하네 아 어벤져스님 내려가구요 그냥 아까 잘 쳤으면 내려가야지 한번 야 지금 사원도 다섯명이야 인디고님도 적응하셨어요 지금 인디고님도 적응했는데 이번이 마지막판이라는거 이번이 막판이라는게 씁쓸한거죠 씁쓸한거죠 저스트 임팩트는 제가 제일 그래도 제일 여기서 제가 제일 젊네요 생각해보니까 지금 거의 지금 여기 3,40대 아저씨들 지금 당구 그 약간 그 당구장에 당구치듯이 골프치러 스크린 골프치러 오신거거든요 지금 어 히업할라는데 자꾸 앞에서 막지 왜? 둥둥한 아저씨 어 자리잡고 히업할라는데 자꾸 앞에 막고 히업할라 히업할라 일부러 히업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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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형 감사합니다 인디고님과 시고라제님 화이팅이랍니다 수틀님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소멸님 이거 갓게임입니다 아 완전 삐쌍이 났다 와 와 진짜 다 잘 붙여 계속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실력이 늘었어요 아이고 아니 지금 5연속 버디 먹었는데 1등이네요 다들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네 화이팅 3원도 치고 6등이야 아이씨 3원도에 6등 아 인디고님 실제로 라운딩 가면 몇원도 정도 치세요? 네? 몇 타 치세요 몇 타 실제로 가면은 80개 85개 아이씨 그거 완전 세미프로적인 프로네 프로 머리가 얹어 있겠는데 6번 홀 아 저 피케봐요 일부러 끝에 잡으리 잡으리 다 와 일로 왜 다 끝에가 다 명단이거든요 아이씨 잘 못 눌렀어 아니요 아니요 18홀 18홀 풀홀인다 풀홀 아이고 서울시 아아아 안 돼 만배 안 돼 안 돼 안 돼 암 돼 암 Jen 흐어어 perf 서부 다 따라온거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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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이씨... 아 이게 물에 왜 빠져? 아우 아우 미친 이거 이씨 게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잘하셨네요 보니까 아 여기서 후지 왜 걸려 이씨 아 한타 손해봤다 이거 좀 망했다 아이고 많다 내려간다 내려간다 지금 내려갈 것 같애 지금 아이씨 또 내려갔어 아니 나이스샷 떴는데 왜 못하여 내려가 오케이 아 집에 파 파 파 파 아 파 먹었다 후 후 후 와 파 먹었다 힘들었다 야 살짝 이겼어 어 저스트 임팩트 라시드님 잘 치시는데 이제 저스트 임팩트 많이 따라오셨네 아 푸크님 와라해져드 두번 트리플 나이스 또렛불 또렛불 나이스 굿굿굿잡 가로드님 더블 한번 치고 아니면은 더블파 한번 치면 되는데 파 파이고요 모드의 골프 이거 지금 디엘로는 CD를 얼마주고 사셨어요? 중고가 2만원 3만원 하던데 저 중고가 2만원 주고 중고 2만원 그 이게 약간 지금 오래되서 덤핑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고 그냥 저기 어? 그 오프라인 매장가면 싸게 줘요 세그라 2만6천원인가? 2만6천원 뭐 근데 2만원대에 준대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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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영첩 1배사 아이씨 짱 홀인원 나올 뻔했어 나이스 아 겨울 너무 좋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잠깐만 파 시작됐다 이거 파장사 시작했다 야채장사 시작했다 이거 큰일났다 아 어? 고기? 아 기사님? 아임기사님? 아 왜 벙커에 들어와 가지고 벙커 벙커? 아 보기를 치셨네 보기는 큰데 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아 눌러야죠 암 눌러야죠 제가 그렇네요 이거 CD로 사는걸 추천드려요 디엘로 사기에는 좀 너무 비싸 아! 아 베어그라운드 이거 뭐임? 아 워터 아아 나이스 아저다 돌아가자 아 아 안돼 안돼 쓰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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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념이야 뭐야 하는 짓이야 아휴 돌아가자네 아휴 아까워라 돌아갔다 아 됐다 아 됐다 아 버지버지 됐어 버지 찌린 찌린 했어야 아 아재님하고 지금 같은.. 아 6원 더 6원 더 0.7미터 너무 아까워 아아 아 보기 또.. 더블보기인가? 어 보기 자꾸 내려가주시네 인디구님 자리잡는대요 이정도면 셉 한마리 자리잡으시는데요 아 0.1미터 억울해 죽겠어 지금 포리는 나올 뻔했죠 예 홀인원 홀인원 저도 얼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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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을 찍고 은퇴입니까? 알바트로스 이런것도 해봐야죠 저 솔직히 근데 알바트로스 거의 해본적 있어요 그니까 아니아니야 아니 이번에 근데 어떻게 그게 어떻게 됐냐면 정말 억울한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오비를 쳤어요 5타짜리를 근데 두타만이 끝냈어요 홀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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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큰일났다 말하다가 크리스도 그리스도 네 제발 점판이 뭐 진해야 되는데 이길 가루도가 점점 내려오는구나 덕을 치면 내려오네 이제 아저씨 갑자기 말이 없어졌어 처판에 1등하시드니 완전 소피님, 분바라 제가 1등 하시더니 실격에 지금 홀디라 워터헤더에도 두 번 빠지고 10번 홀, 파4입니다 토끼인지 무슨 캐릭인지 엉덩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침! 사로 된 이거 다음 경기 언제 하죠? 다음 경기 저 언제 하죠? 한동안 지금 대회가 없어가지고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오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만두님 어서오세요 만두님 골프 한 골프 하실래요? 만두님 골프 이거 맞다 만두님도 이 게임 있을텐데 아 근데 오늘은 이게 마지막 게임인데 아씨 내가 잘 치면 다 잘 쳐 아아 아아 이번에 버렸다 아아 내려간다 아아 내려간다 어 누가 자꾸 넌 밑으로 내려가는데 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집중력 싸움이죠 몰라요 어차피 이거 뭐 나무 맞고 그러면 어떻게 아아 와 근데 푸피님 초반에 트리플치고 많이 따라오셨네 나무요? 거의 허덕허덕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인디고님 한 번 또 물고 물고 늘어지겠는데 인디고님 내려가겠는데요 실격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모기 어우 잡았다 잡았다 끌어내렸다 아 이게 인디고님이 아직 그 플레이하는 시간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후반 집중력이 좀 떨어지네 몇 팔째지 이게? 이제 몇 털있죠 이게? 이제 11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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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재미난 게임을 많이 준비해놨어요 이번에 PC조립하는 게임도 이번 같던데 재밌는데 그거랑 그 시네마 드라마 같은 게임 하나 제가 했어요 사놨어요 레이트 뭐시기 완전 영환데 그냥 선택하는 그런 장르 보여주세요 보니깐 재밌겠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준비해놨습니다 아 이런거는 아무도 안놓쳐 라고 했는데 두 분 놓쳤구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 게임 답정료예요? 네 그거 어제 보니까 대기업들이 많이 방송하길래 어? 저거 뭐지 했는데? 어? 저거는 우리 같이 봐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들어서 사놨어요 지금 근데 언제 할까 지금 고민중이라서 저녁에 한번 조금 조금씩 이제 썰 풀면서 뭐 하는식으로 하던가 어차피 그거는 유튜브에 어차피 안 올릴거니까 방해하지 방해하지 아 다 끝났나? 흐흐흐흐 이런 개인색이 필요합니다 이런거 필요 없.. 되게 필요한 작업이에요 펑커 축하요 파워치세요 파워 나시드님 펑커 축하요 축하 이런거 멘트 해줘야돼요 안 돼 해저드 안 돼 아 저도 해저드 좋았다 어 잠깐만 해저드인가? 아 오비야? 망했다 둘이öl 지이걸 진가 어휴 어우 이쁘게 왜 일루가 아이씨 잠깐만 왤 일루가 이게 오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어cza이글라친다 어? 탈블루님 많이 올라오셨다 대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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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디를 해야지 아! 좋은 소리다 좋은 좋은 소리 아 버디를 해야 되는데 역대 미미터가 뭐냐고 와 저기 임기사님 신발 좀 신고 하면 안돼요? 나이스 와 푸핑 놀랐어 푸핑 놀랐어 신발 안시는건 맞죠? 스탁킹 싫었어요 스탁킹 아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와 이거 복이 먹었어 가로ыми 따 submitting더 보러야되는데 복이네요 13한 홀 3입니다 어... 가자 가자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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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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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버디는 이거 아 이거 버디 다 칠 텐데 다 버디 칠 텐데 이거는 아 상위권 버디 안 놓쳐 아 인디고님 3타째 어 라시드님 파 이거 지나간 거 아니에요 위로? 네 아 자 이거 근데 지금 아직 몰라 어 어벤져스님이 3타 3타 차인데 아 모른다 진짜 라시드님 여기로 파를 쳐졌네 하... 뭐 포핀님 올라가신다 다로드님 내려오시면 되겠다 아 안돼요 안돼 저거 저 안돼요 이거 아... 파괴해야지 파괴해야지 아 이거 한 번에 간다 이거 한 번에 가야지 아 이거 한 번에 간다 이거 한 번에 가야지 파워 쓴 거예요 야 야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너무 많이 가 왜 그까지 가 어치 어치 와 나 왜 그까지 가 너무 많이 굴렸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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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으흐흐흐흐흐흐 눅이 한 번에 저 한 번에 흐흐흐흐흫 일부러 그러고 yapıl거는거에요 다이스이그 아 뭐야 다 이글 쳤어 아이씨 지러면 안되지 다 이글을 쳤어 야 나만... 나만 못했어 이걸 낫도 못했어요 아 이제 돌고 오셨어요 재밌었어요 아우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지금 지금 제가 좀 바빠서 지금 이겨야 되거든요 이거 아직 경기 끝난 게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몰라요 이거 가는 데는 순서 없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빡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즐기셨다니 다행이네요 왔다 홀 칩 인 칩인 오오 진짜 왔다 진짜 왔다 땡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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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요거 아 요거 안 들어가네요 아 요거 잘 땡겼는데 이거 와 겁나 잘 빨렸는데 아 다 버디야 에이씨 아 이거 탄 더럽다 아 인디고님 후반에 무너지시네 한타 측진하는데 라시드님 점수 와 이거 어벤져스님 3타로 이거는 못찾겠는데 한타만 참으면 라시드님 무조건 역전이고 지금 포인트상으로는 올리기때문에 아 근데 인지가 원래 썩기 되게 어려워요 아 얼마정도 쓰셨어요? 그럼 라이센스랑 이거 따셔야 되니까 돈좀 드신거 아닙니까? 어 이거 왜 아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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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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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아 두바퀴 많어? 라이센스 따로 없이? 라이센스 안 따고 안 따도 돼요? 서킨 라이센스 따야되지 않나요? 아 멜리 마 아 세이브티가 통제 따라서 따라줘 이거 아 아이센스 아 세이브티가 통제 따라서 따라줘 이거 어 어 오오오 살았다 아 이글잡나 했네 아 다 보디 잡은거 같애 이거 아 진짜 안 뚫린다 안 뚫려 지금 목장님이라면 잡아야 되는데 아 목장님도 안 뚫려 동타면 지는데 아 3디라도 해야죠 아 이거 기분 겁나는 좋다 오늘 골프 골프는 금요일만 해야 돼 금요일만 골프는 금요일만 해야 돼 말도 안되는 일을 벌어지고 있네 아 아 아 휴 아 이거 어쨌건 칩인이나 이런거 이익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 아 아위시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한판 아 잘 부탁드립니다 모현이 아 시골하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한번쯤 저기 멋있냐 저기 뭐 아 지난번이랑 확실히 다른게 이분들이 이제 실수를 안해요 아 이거 안된다 자존심 싸웁니다 내가 제일 멀리 가라 저런 포인트로 먹어야 되는데 아 망했다 아 망했다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아 망했어 아 돌려치다가 망했어 아 잠깐만 어 저기요 어우 물에 빠졌어 어 칠 수 있다 칠 수 있다 칠 수 있다 아 이거 졌다 마지막에 이글 멋있는걸써 이글 이글 야 마지막에 이겨대는 플라이어? 아 왜 플라 아 야 저기 아 잠깐만 잠깐만요 확실하게 이겼고 어우 나 많이 올라가나 어우 현재 2등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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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아 미친 이걸 파치네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워터볼 와 이걸 파치네 와아 이걸 팔을 치네 아아 오 1등 라시든 이미 이겼다 아아 졌다 아 2등이 돼 와 목장이 이글 치고 2등 올라왔어 야아 아 근데 이거 버디 쳐도 안됐었네 예 버디 쳐도 안됐었다 아 오벤져스님이 내려왔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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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 1등인줄 알았다 아아 아아 에피스 독종작입니다 예 멀티 아 요렇게 해서 이번 5전 제5전 라시든이 우승으로 마무리됩니다 오 마지막에 4등에서 3등에서 반전 승리 아 이글로 마지막 홀 이글로 시골아재 시골 먹자니 바로 또 한계단 상승 이거 또 기가 막혔어요 자 요렇게 해서 이번 경기 끝입니다 아아 와아 또 4등이네 오늘 정말 안된다 게임 아니 10번도를 잘 친거 아니야 원래? 요렇게 많아듭니다 와 으허허허허허허스 아아아 효과 그리고 그래서